서산시는 오늘 11일부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1급에서 3급 장애인 등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 만 3세 이상 일반 예방접종 희망자는 7,500원의 접종비를 내면 됩니다. 시는 접종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동지역은 11일부터 25일까지 접종 일정을 분산했으며, 읍면 지역은 지역별 보건지소에 마을별 접종 일정을 문의해 접종받으면 됩니다. 고위험군인 노인,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유행 시기 이전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